정보청닛 쌤입니다. 자, 오늘은 디스크 스케줄링, 그 중에서 퍼이스트 컴, 퍼이스트 서비스하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계산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디스크 스케줄링 종류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징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퍼이스트 컴, 퍼이스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온 대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 자, 그리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C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고 룩 방식이라는 게 있고 C 룩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N 스텝 스캔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액션 바흐 기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퍼이스트 컴, 퍼이스트 서비스는 요청이 들어온 대로 처리해주는 거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 위치에서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을 처리해주는 거 그리고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에요. 쭉쭉쭉쭉 처리하고 나가면서 쭉쭉쭉쭉쭉 처리해주는 거 자, C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처리해줘요. 쭉쭉쭉쭉쭉 처리하고 들어오다가 끝에까지 쭉 빠지고 쭉쭉쭉쭉쭉 처리하는 거 그리고 C 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방식을 개선한 게 룩 방식이 되는 거고 C 스캔 방식을 개선한 게 C 룩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룩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스캔 방식이라든지 C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0번 트랙까지 맨 끝에 번 트랙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룩 방식이나 C 룩 방식은 맨 끝에까지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동작하는 거는 똑같이 동작하는 거고 자, 그리고 N 스텝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스캔 기법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처리가 되면서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이 들어온 요청들까지 같이 처리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N 스텝 스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오는 요청은 무시해요. 그리고 나가면서 처리하는 거 요걸 보고 N 스텝 스캔이라고 한다. 애션 방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검색하려고 만든 게 애션 방식이법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할 것들은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하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에 디스크 입출력 요청 대기 Q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억되어 있다. 현재 헤드가 53에 있을 때 이들 모두를 처리하기 위한 총 이동거리는 얼마인가 단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 방식을 사용한다. 근데 문제에서는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 말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해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헤드 위치가 53에 있다고 했으니까 53번부터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대기 Q에 이렇게 98, 183, 37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53에서 그냥 첫 번째 요청 98 처리하고 183 처리하고 37 처리하고 122 처리하고 14 처리하고 124, 65, 67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동 경로를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해주면 된다.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64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걸로 그냥 53에서 98까지 그럼 45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해주면은 이런 640이라는 결과를 만나실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부터는 정렬을 하고서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보면 1번 초기 헤드 위치가 50이며 트랙 0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디스크 대기 큐의 다음과 같은 순서에 액세스 요청이 대기 중일 때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스케줄링을 사용하여 모든 처리를 완료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처리되는 트랙을 쓰시오. 가장 먼저 처리되는 트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나 아니면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백화쪽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대기 큐에 있는 것들을 일단 정렬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정렬을 해놓고 지금 50번 헤드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50번 헤드면 요쯤이 되는 거죠. 요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좌우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트랙에서 좌우를 비교를 해가지고 51번하고 비교하고 40번하고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50번에서 51번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 이동하면 되는 거고 50번에서 40번으로 가기 위해서 10번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더 가까워요. 여기 있는 51번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리되는 트랙은 51번 트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1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51번까지 왔어요. 51번까지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51번에서 지금 얘는 처리가 대인상 상태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55번까지는 4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40까지는 11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4개 이동하는 게 훨씬 가깝죠. 그래서 여기는 55번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51번하고 55번하고 끝냈고 이제 지금 헤드는 55번에 있잖아요. 80번하고 여기 있는 40번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80에서 50까지 55에서 80까지 이동을 하려면은 얼마가 걸려? 25가 걸리는 거죠. 25가 걸리는 거고 자, 그리고 55에서 40까지는 15가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40으로 이렇게 빠져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첫 번째 처리되는 거는 51번이라는 거.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디스크큐의 다음과 같이 IO 요청이 들어와 있다. 최초 탐색 시간 우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스케줄링 적용 시 발생하는 총 헤드의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더하기 하라는 거죠. 단, 추가 IO 요청은 없다고 가정한다. 디스크 헤드는 0번부터 150까지 이동 가능하며 현재 위치는 50이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0번부터 150까지 이동 가능하다.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렬을 해놓고 거기서 움직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몇 번 트랙인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저기 있는 스캔 기법이라든지 C스캔 기법 거기서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어쨌든 여기 있는 대기큐에 있는 것들을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50번이라고 그랬어요. 50번이면 여기 됐네. 여기 여기에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고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50에서 40으로 가는 거 이거는 10을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 50에서 70으로 가는 거는 20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이 가깝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50에서 40번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이동거리는 이동거리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0이라는 이동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50에서 40까지 50 빼기 4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에서 30하고 70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40에서 30까지는 10이라는 이동거리 40에서 30까지는 10이라는 이동거리가 걸리게 되는 거고 40에서 70까지는 30이라는 이동거리가 걸리게 되는 거니까 10이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30을 처리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이라는 이동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30에 있어요. 30에서 20까지 가기 위해서는 10이 되는 거고 30에서 70까지 가기 위해서는 40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10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20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서 10의 이동거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30이 되는 거고 가까운데 이쪽 거 다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기는 40, 30, 20 20까지 처리했으면 20에서 지금 왼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깥에 70이 가장 가까우니까 70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70에서 20 빼게 되면 50이라는 이동경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쭉쭉쭉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70에서 80 가면은 10 자, 그리고 80에서 100 가면은 20 100에서 30 130 가면은 30이라는 이동경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30, 50이 되고 얘는 60이 되는 거고 얘는 110이 되는 거죠. 110에다가 30 아까 전에 이동경로 다 더하게 되면은 1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40의 이동경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부터는 정렬을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풀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드니까는 무조건 정렬하셔야 돼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는 정렬하면 안 돼요. 걔는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라든지 스캔이라든지 시스캔이라든지 룩이라든지 C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렬을 해놓고 풀어야지 정신건강에 좋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요청한 디스크 입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큐에 들어 있을 때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스케줄링을 사용한 경우에 처리 순서를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총 이동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지만은 지금 처리 순서를 써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지 그 경로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처리 순서 쓰라고 그랬는데 다 풀어놓고 이동 경로 뭐 160이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은 요것들 처리 순서를 쓰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이동 경로를 총 이동 경로를 구하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꼭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단 현재 헤드의 위치는 53이고 제일 안쪽이 1번 바깥쪽이 200번 트랙이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자 그리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수행을 해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헤드 위치가 53번이라고 그랬어요. 53번은 요 위치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양쪽에 두 개 있으니까 요것들을 비교를 해야 돼요. 자 65에서 53 자 요거를 빼주게 되면은 얘는 2가 되고 1이 되니까 여기는 12의 이동 경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에서 37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3 3 남고 6이 되는 거네. 여기에 1 16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6이 되는 거니까 12가 가까워요? 아니면은 16이 가까워요? 당연히 12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3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5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65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5번 처리했으니까 65번 좌우에 있는 거 37하고 67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딱 봐도 2만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67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자 67에서 98로 갈지 37로 갈지 자 98에서 67을 빼게 되면은 얘는 31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31만큼 이동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30만큼만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7 더 가까우니까 37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처리되는 거는 37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7에서 14 37에서 98 당연히 14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14에 있는 거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14에 있는 거 처리해주고 더 이상 비교할 거 없으니까 왼쪽이 없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처리되지 않은 98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8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처리 순서를 쓰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53번부터 시작한다. 53 써주셔야 돼요. 5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65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67로 이동하고 37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14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더 이상 비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빠져가지고 여기 있는 98로 이동하고 그 다음 비교할 거 없으니까 쭉쭉쭉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98,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 바깥쪽이 200번이다. 이거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안쪽이 1번이다. 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있는 1번이나 200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 대기큐에 있는 것들을 딱 정렬을 해놓고 나랑 가까운 거 헤드에서 가까운 것들을 처리해주면은 이렇게 그 그 순서 순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동 경로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얼마 나올지 여기서 얼마 나올지 이런 것들을 다 빼주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이동 경로를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하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큐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정렬된 거를 가지고 이 헤드에서 어떤 게 더 가까운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해줄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 스케줄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산기는 꼭 가지고 가세요. 이거 되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계산기는 꼭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저장되는 건 안 돼요. 저장되는 건 뺏기니까 그냥 저장 안 되는 거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더하기 빼기만 되는 거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계산기 그 정도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어떤 문제도 푸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 계속 연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